일단 이벤트 업무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gd 포스 2호 사이즈는 변경된 유튜브 규정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진행할 거니까요 알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추첨 시간이 좀 늦어진 건 누락된 인원 없이 하려고 몇 번이고 다시 보고 확인하고 하느라고 좀 늦어졌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실시간 방송도 할까 했는데 제가 그걸 한 번도 안 해봐서 혹시 실수하면 이제 문제가 좀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인원 확인하고 바로 추천 영상 찍은 거거든요 댓글은 제가 뭐 지우진 않을 거고요 시간대 보시면 편집 없이 그냥 한 번만 한 거니깐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한 번도 안 해봐 가지고 실시간으로는 조금 좀 겁이 나더라고요 실수할까봐 그리고 첫 번째는 제가 그 300명 번호로 해가지고 연습으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이게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일단 돌려 보고요 예 이제 이름으로 해주신 닉네임으로 첫 번째 gd 포스 추첨해 보겠습니다 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이분이 gd 포스 당첨자고요 두 번째 조던은 이분입니다 제가 그 댓글에 글 남겨 드릴 테니까요 메일 보내주시고요 이분들이 300분 안에 드신 분들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업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린 건데 이제 다른 데는 뭐 응모조차 확인이 안 되는 데들이 많아서 일단 그거 확인시켜 드리려고 저는 이렇게 작업을 따로 좀 했습니다 이제 올해도 일단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좋은 상품으로 좀 더 좋은 채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